전반 31분, 백인우 아름다운 완벽한 고림 전반 31분, 백인우 아름다운 완벽한 고림 일본 이란을 3대 0 승리하여 결승에 진출 대한민국 우즈벡 1대 0 승리하여 결승 진출 대한민국과 결승 경기 챔피언 우승 대한민국 일본 일본 이란을 3대 0 승리하여 결승에 진출 대한민국 우즈벡 1대 0 승리하여 결승 진출 대한민국과 결승 경기 챔피언 우승 대한민국 일본 우승컵 차지하기 일본과 대한민국 결승 경기 7월 2일 이란 대한민국 우승 애기 레드 2 슈아 털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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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